우리 여기 5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처음부터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살리시는 이 말씀의 응답을 같이 한번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 메시지를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는 것을 사실 계속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새로운 길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받고요 새로운 우리의 운명을 끌고 가는 그 구체적인 힘, 엔진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엔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엔진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미래로 움직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같이 좀 누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누리고 말씀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자라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참다한 응답과 그리고 말씀의 힘을 얻고 그리고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말씀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성공해야 됩니까? 사실 교회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도 있습니다 예, 섬김과 봉사는 사실은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게 만들었던 그 힘은 섬김과 봉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예수 믿게 했던 그 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여러분을 오늘도 성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공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성공하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교회에 수많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할까요? 목사님이, 저도 그렇고요 목사가,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목사가 진짜 말씀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게, 제가 인생에서 해야 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자가 말씀으로 진짜 응답받고 그것을 같이 말씀을 키우지 못한다면 교육자에 가장 세워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신앙 교육의 그 결실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질문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어떤 그 사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도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안됩니다 이 한 사제가 성경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빠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전세계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이 모든 개신교들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들여왔습니다 예 뭐 리폼 철지 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들이 그렇게 해왔지요 다른 현장에 다른 모든 종교들의 수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리추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도 있고 의미로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고 그 말씀이 따라가는 그 말씀이 나를 잡는 그런 오늘 응답을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오 20장 31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글을 다 쓰고 난 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이것을 통해 뭔가 교회가 더 잘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쓰는 이유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 뭐 한단 말입니까 20장 31절 후반부에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이 그리스의 목적이다 했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영생 새로운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 생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운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떤 분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깊숙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무리 흔들흔들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셨대요 아 나는 정말 흔들흔들해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믿음이 확 생겼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갑자기 자기가 안돼 이것만큼 넘어지지 말아야지 라는 힘이 풀렸대요 본인이 이것만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죄와 관련된 선이 있었는데요 그 선을 힘이 풀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흔들흔들해도 안 넘어진다고 했는데 왜 지금 나는 넘어져 있습니까 저한테 여쭈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유연하십니다 그 땅이 완전히 확 뒤집어 넘어질 것 같은 그까지 가도 절대로 안 넘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진짜 역사신단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라고 생각했을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라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나의 미래 문제를 해결 하셨다 그리스도 나의 이 가문의 흐르는 이 진짜 반복된 지긋지긋한 이 문제를 해결 하셨다 그리스도 진짜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망하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확 잡아 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동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겠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이 말씀이 이 컨셉 이죠 이 개념 이죠 이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이신 뿐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고작 그 정도의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이보다 더 큰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완전히 흑암 속에서 모든 걸 정리하시고 모든 걸 완전히 일렬로 깨끗하게 만드셨던 창조의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난 미래를 알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주고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넓고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시면서 그 지식을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높이 수준을 수준을 잡고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람을 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시고 천지를 움직이셨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안에 지금 넣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정도 깊이 깊이 인생의 경험을 다해서 이해하고 알아냈던 그 깊은 이해보다 더더욱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매일마다 매시간마다 기도시간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라고 조금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이 뭐죠 한 사람이나 한 손님이 들어올 때 그 손님이 전체로 모든 선물 다 가지고 선물이든지 아니면 다 데리고 내 집안으로 내 삶 속으로 오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깊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여러분께서는 잠깐 하나님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승대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려도 이때까지 이만큼 흔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 전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분 전체를 그냥 내 삶 속으로 그냥 들어오시게 하는 내가 그분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분을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매일지간마다 받으시면 여러분께서 정말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가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어오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천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은혜를 사랑을 여러분께서 지금 흘러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혹 허감 혼동 공허가 있더라도 그것을 흘러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입니다 옛날부터 이 놀라운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깊은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속에서 계속 헤매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원죄사건에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 말씀으로 같이 만나주시는 것을 멈추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죄사건 생기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잡은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도 열어주셨고 가인에게도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네피름 사건이 생깁니다 현장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거인이 막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종교의 커다란 거인들이 세상을 완전히 문화를 장악합니다 수없는 아름다움들이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같이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를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방주를 만든 노아입니다 장사기 6장 구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이 여자의 후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 말씀을 노아가 이해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커다란 거인들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인들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혹시나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여러분 갈등하게 만드는 거인들이 있으십니까 렘넌트 여러분 정말 보금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는데 도대체 보금을 성공할 수 없게 만드는 커다란 거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인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딱 장악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에피림씨에도 비슷한 여러가지 현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만드시면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들어낸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음악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건축도 있고요 도시로 만드는 것도 있고 사람 관계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 그리고 치료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내피림 세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낸 음악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내피림 세대가 완전히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 시대가 속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것으로 완전히 여름을 속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 이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말씀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처럼 아주 멋있는 훌륭한 성공이 있더라도 헛된 성공으로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에게 택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입니다 노예로 애국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면서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 힘이 없는 것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직접 가르쳐 주셔서 말씀 통해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말도 못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준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그 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핵심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는 이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포로시대 때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붙잡으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면 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속국시대 때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참다운 답을 고백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 이후에 수많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이 언약을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이 번져 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새로운 시대의 문을 계속 열었습니다 종교개혁식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독교 박회가 많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 말씀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흘러 흘러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이 말씀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제일 처음에 말 진짜 단어로 오지만요 우리에겐 문장으로 오지만은 이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우리가 말씀을 처음으로부터 마음 열면은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받아지는 자마다 반드시 성취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께서 어떤 자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약속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키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정말 이거를 모든 부분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흘러들어오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모셔드리게 하는데 막상 모셔드리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이분이 못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고요 나의 정말 나중심적인 여러가지 계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앞을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나의 짧은 계산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미움이 있고 어떨 때는 오히려 어떤 걸 지나치게 사랑하는 집착이 있고요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진짜 꺼집어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하는 중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은 도저히 내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대대로 내려온 이 부분은 이 저주 같이 안 변해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렌넌트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환경들 보면서 아니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변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현장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무능력을 능력으로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잊는 거로 만드는 말씀입니다 길이 없는 같은데 거기서 길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그 분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5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영영이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부분을 새롭게 바꾸어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라는 분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임하면요 마태복 5장 17절 18절 처럼 1.1 액도 절대로 변치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가끔씩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 없는 곳에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말씀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스케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현장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십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생명의 바람을 집어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전 세계를 이거는 소망이 없다라는 곳을 지금도 바꾸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 저는 절대로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부분에 교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깨우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임하면 반드시 사람을 치유하는데요 왜냐하면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내리면 나 못 이깁니다 나 자신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세상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필임 속에서 완전히 말씀이 아닌 내필임 속에서 억눌리고 삽니다 사단의 역사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하여금 살리는 영어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그런 말씀을 누리 했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실천되어야 될 곳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전부터 흘러오는 이 말씀이 내가 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했을까 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께서 붙잡으시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노아 같이 성인 전도자 같이 진짜 증인으로 여러분 인생을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실제로 증인의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에게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가지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이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여러분 것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붙잡고 왔는 증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정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이끌는 것을 보셔야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이 혼자 안 가다가 안 지치고 안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뿐 아니라 가정적인 이유뿐 아니라 여러분이 왜 내가 이 뉴저지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말씀의 흐름을 내 삶속에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시대적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대적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대적 언약을 이루시기 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되게 뭐죠 크게 러프하게 세가지로 잡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렘넘트 렘넘트 치유운동 237운동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여러분이 주셨던 정말 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이 시대적 이유와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또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렘넘트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 현장에 정말 이런 시대적 언약을 받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께서 실제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서미스쿨에서 렘넘트들과 같이 저희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시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간정 이런 것들을 사실 같이 모으는데요 제가 부탁드릴 때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아 목사님 그거 정말 못합니다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하십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랑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거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생명을 걸어도 정말 아깝지 않는 시대적 언약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살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고 진정한 렘넘트 운동이고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이런 시대적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미암아 이 약속을 주셨을 때 매년마다 이 약속도 이루어지는 또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CBDIP의 응답처럼 매년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알고보니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느순간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거 이번 2020년에 하자고 계속 처음부터 기도 했던 내용들 입니다 그거 지금 하고 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고요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 길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밋스쿨 그 다음 랭몬트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어느순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턴십 인턴십 말로 하는데 우리는 진짜 인턴십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인턴십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순간 그리고 우리가 여러가지 일들이 많은 것처럼 했는데 어느순간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원리스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들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언약의 말씀을 사실은 이번 해부터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느순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말씀의 언약의 여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주시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어떤 이유와 그리고 성취될 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정말 주시는 약속들이 응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그 다음에 수요회배 금요기도 통해서 뭔가 일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평생 내가 붙잡을 하나님과 약속을 놓고 진짜 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 계속 하면서 계속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 하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들을 모든 사람이 발견 하도록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언약들이 발견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47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환상이 나옵니다 뭐냐면 성소에서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꿈을 꾸는데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새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제일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물이 점점 수위가 올라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수영 정말 못합니다 저는 심지어 목욕탕에 들어가서 얼굴 욕조에 담고 있잖아요 그거 잘 못합니다 겁나서 못합니다 다른 분들은 성소에 물이 잠기니 얼마나 좋을까 저는 숨막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 물은 그런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것만큼 이해됩니다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이 물을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의 호 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공기인거죠 생기죠 생기 이 생명의 물이 생명의 힘이 밑에부터 서서히 모든 도시를 완전히 잠기게 만듭니다 이 잠겼을 때 그 성소에 예수께서 사실장에 보면요 그때 타락한 사람들 죽어간 사람들 시체의 냄새로 가득하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꿈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꿈이 그 꿈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성소에 있는 은약괴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면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으로 점점점점 잠기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잘 하신 찬송 있죠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잡아매소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히브리 성경에는 주님 사랑합니다가 없습니다 아니 시편이 많은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이렇게 악수할 서로 잡을 때 뭐 여기부터 먼저 잡아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히브리 사랑한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 악수 그냥 하고 그냥 내가 은약 준다 잘 받아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히 잠기게 하는 모든 큰 그릇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지금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여러분의 근심을 잡고 여러분이 흔들리는 현장에 있는 산업을 잡고 여러분의 자녀를 잡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흐름이 나의 모든 부분에 흘러나오시기를 흘러들어오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부분에 깊이 흘러들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구수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현장 속에 흘러들어오는 진정한 복음의 흐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마음껏 임하셔서 우리 삶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잠기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구수에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미 오늘 이 참다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깊이 잠길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